한 눈에 추세선 외국인 기관 개인 뉴스 메모 이렇게 완성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널을 보시다가 질문이 많았던 부분이 차트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수량을 이렇게 겹치는 방법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뉴스가 바로 뜨죠 이렇게 뉴스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 여백 이렇게 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이렇게 천천히 알려드리는 것이 참 필요했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이 차트를 기본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움 증권 기준이구요 오른쪽 누르고 여기 기본 차트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안내 창이 뜨고 차트 설정을 초기 하겠습니까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차트의 모양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에는 이제 주가고 밑에는 거리랑이 표시되어 있죠 이 크기를 조정하려면 중간에 있는 구분선에 갖다 대면 커서 모양의 변경이 되고 아래 위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이 제일 많았던 뉴스를 바로 볼 수 있는 차트 아 그전에 아직 알람 설정을 안 하셨다구요 구독 먼저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알람 표시가 있습니다 요것을 눌러 주셔 가지고 전체 해주시면 영상이 뜰 때마다 알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 추가 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표 추가 전환 기술적 지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스 라고 찾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바로 뉴스 항목으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맨 밑쪽으로 뉴스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 크고 작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큰 것은 이때 뉴스가 해당 뉴스가 많이 나온 것이고 여기는 없는 것이고 뭐 적게 나온 것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일자 9월 10일에 엘비 세미콘 52주 신고가 경신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떠 있죠 물론 약간 상관없는 뉴스들도 함께 뭐 키워드 걸려서 뜨기도 합니다 여기 4월 29일을 보니 증시 키워드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dpc가 오르고 또 거기에 해당돼서 엘비 세미콘도 오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엘비 세미콘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27.9%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최근 10일 24일에 갖다 댄 이 엘비 세미콘 52주 신고가 경신이고 21년도에 ddi 활약 기대 이렇게 떠 있는데 자 이것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뉴스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엘비 세미콘 ddi 활약 기대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해당 뉴스를 또 자세하게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당 뉴스가 과거에 언제 좀 많이 나왔는지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도도대고 뭐 저처럼 뭐 제일 위로 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메뉴 칸 있죠 여기를 마우스 왼쪽을 잡고 드래그로 위쪽으로 끌어 주시면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선으로 크기 조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차트의 제목인 인류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상 설정이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서 확인 누르시면 이 색상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우측 여백을 설정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차트 환경 설정 여기에 오른쪽 여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글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글자로 바꿔서 확인을 누르시면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환경 설정에서 예를 들어서 15로 바꿔서 확인 누르시면 15칸 만큼 띄워져 있습니다 본인의 입맛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외국인 기관 개인의 보유 수량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외국인 보유 금액, 보유 비중, 보유 수량, 외국인 순매수 금액, 거래소, 업종, 거래소, 장례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입맛에 따라 쓰시면 되고 저는 여기 외국인 보유 수량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을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 색깔이나 굵기를 바꾸고 싶으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바꿀 수 있고 굵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상, 붉은색, 굵기 조금 더 굵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변경이 됩니다 기관도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지표에 기관 검사하시면 기관 보유 금액, 보유 수량인데 저는 수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여기 기관 보유 수량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량으로 선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막대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지표 추가해서 다시 외국인 좀 전에는 외국인 보유 수량으로 했죠 이번에는 외국인 순매수 금액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량도 괜찮고요 외국인 순매수 금액 거래소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막대로 들어오고 나간 것을 한눈에 도시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량도 중요하지만 금액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해서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나오고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걸 쓰셔도 좋고 이걸 쓰셔도 좋고 돈이 입맛에 맞게 쓰셔도 좋고 저도 뭐 둘 다 병행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외국인 기관 개인 각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칸을 조금 아끼고 싶다고 하면 겹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을 설정을 했는데 밑쪽에 기관을 따로 빼지 않고 겹쳐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겹치고 싶은 차트 위에서 여기죠 여기 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좀 전에는 지표 추가였는데 이번에는 지표 겹치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기관, 기관 보유 수량 적용 이런 창이 뜹니다 오른쪽에 Y축 표시 그러니까 이 수치를 표시를 할 것을 오른쪽에 할 것이냐 왼쪽으로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요것은 한 번씩 하셔가지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기관이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한 차트에 겹쳐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럼 기관도 더블 클릭해서 기관은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하고 굵게도 2로 확인 눌러주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있어서 따로 빼지 않아도 요것을 지워주시면 한 칸으로 두 개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이제 개인까지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지표 겹치기, 개인, 개인 보유 수량 적용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개인까지 외국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개인 보유 수량 세 개가 겹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 여기 놔둬도 되고 여기 놔둬도 되고, 여기 놔둬도 되고 이것도 드래그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 수량 뿐만 아니라 뉴스도 이 칸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겹칠 수도 있겠죠 겹치고 싶은 곳에서 우측 클릭에 겹치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뉴스 하셔서 적용 확인하시면 여기 있는 것이 여기 겹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칸에 다 겹쳐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뭐 추가로 생각해 볼 게 여기도 겹칠 수 있고 여기도 겹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외국인을 한번 겹쳐볼까요? 지표 겹치기, 외국인, 여기서 적용 확인하면 외국인 수량이 본 차트와 함께 겹쳐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선을 저장을 하는 방법은 다시 우측 클릭을 하셔서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시고 추세선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이 차트 툴바에 있는 추세선들 있죠? 이거는 가로선이고 이것은 대각선이나 자유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로선을 아까 전에 추세선 저장을 체크했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봤다가 다시 PC로 들어가면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긋고 난 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일주, 월, 년 등이 있죠 이 주기표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저장이 바로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PC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내에 이 종목에 대한 중요한 것을 메모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 툴바 보시면 여기 전환 버튼이거든요 다른 툴들이 나옵니다 글상자라고 있습니다 글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런 모양이 표시가 되고 텍스트 심볼해서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경우는 예전에 12월 1주차 관심 종목이었죠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업 수에 지난해 매출 대비 1,400회 뭐 이런 것들 지난해 매출 대비 1,400배 약국 판매 가능한 가정용 가정용 항체 진단 키트 미국에서 선보일 예정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을 본인대로 정리를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메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기 버튼을 눌러서 확실하게 저장을 한번 하시고 다른 종목을 봤다가 다시 한번 PC로 들어가면 이렇게 메모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또 다시 창이 뜨고 여기에 또 추가로 적고 싶은 거 적으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수정이 됩니다 갖다 대면 이제 이동 커서로 바뀌고 위치도 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약국 판매 가능한 가정용 항체 진단 키트 뉴스 가장 많이 터진 날 여기 보시면 9월 17일에 두 번째 특징주 PCL 미국 약국 판매 가능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의 급등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저 뉴스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저번에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드린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한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요 뉴스가 터질 때 사면 위험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한눈에 추세선 외국인 기관 개인 뉴스 메모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음에도 영상 만들어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짧게 지표 겹치기 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댓글도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